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과학사 연구자고 그리고 유톤의 무정한 세계라든지 제가 쓴 과학사 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유럽중심주의의 과학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과학이라든지 이슬람과학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떤 과학을 더 조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분량이 제한이 돼가지고 더 다른 곳에서 더 조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과학을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했지만 과학교사분들이 이제 그런 점들 이슬람과학이 이랬었구나 그런 것들을 읽고 참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한국과학사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통과학과 근대과학이 단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든지 그럴 때는 중국과학사의 그늘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항 이후에는 서양인과학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대륙에서 있던 과학이라든지 영국 풍토가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의 어떤 제도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또 서양과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세계과학사 중에 한국과학의 어떤 위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라는 20세기 동안에 진짜 중국과학, 조선시대과학, 그 다음에 서양과학, 그 다음에 21세기를 봤을 때 여러 것들을 같이 이제 조명을 하는 그 가운데 한국과학의 어떤 그 위상 같은 걸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이 과학이 우리한테는 대표적인 외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떤 전환점, 과도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과학이 이제 수입이 됐고 이제 전통과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서는 이제 서양과학이 들어와서 그걸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축적해내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의 어떤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래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잘 문화적 자생력을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한국과학사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사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적근법, 외적적근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건 뭐냐면 이론사 개념, 과학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했는지를 과학자, 과학자들의 연구노트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원전연구라고 하는데 그들의 것들을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학의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학이 이제 발전해야 하는가를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적근법이라고 얘기하면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이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상황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방대한 사료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과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과학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사보다 사실 이제 사회사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 쓴 과학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성고등공업학교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뭐 카이스트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한국에 좋은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사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학사는 1950년대부터 굉장히 뿌리를 내린 어떤 학문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빅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빅히스토리의 한 70%는 과학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빅히스토리가 이제 과학의 개념에 대한 특히 이제 1960년대 빅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론이 나오면서 어떤 우주의 기온부터 쭉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사에서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빅히스토리에서 과학사가 편입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어떠냐면은 사실 빅히스토리는 너무나도 과학의 어떤 이론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빅히스토리보다 과학사의 개념이 더 넓고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에서 통학과학이라든지 이제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이래서 이 학생들에게 아주 큰 관점이죠 빅픽쳐 큰 그림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랬을 때 이제 빅히스토리 같은 것을 통학과학에서 엮어서 얘기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사라는 과목에서는 과학의 사회사 과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방대하게 보여주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빅히스토리에 인기가 있어서 빅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지만은 사실 그거와 함께 같이 이제 과학사 과학정책이라든지 과학사회학이라든지 과학언론학 그 다음에 과학철학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도 같이 담아내서 막생들이라든지 또 대학교육에서도 STS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알려지고 배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STS는 과학기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학사가 과학기술학 안에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STS 과정 과학기술학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언론학 그 다음 과학정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STS 하면 조금 더 현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유전공학 그리고 나서 사회 안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게 막 이렇게 충돌하고 변화하고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990년대에 서울대에서 과학사철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토마스 쿤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토마스 쿤의 어떤 공과 과가 있죠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으로도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같은 경우나 과학사, 코페린쿠스 체계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체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게 사실 그 패러다임이 적용이 되는데 에너스트 마이어 같은 경우는 생물학에서는 토마스 쿤의 이야기가 그다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고 정상과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계속 꾸준히 연구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과학의 어떤 발전의 어떤 모형일 수가 있고 현대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과학의 어떤 분야마다 학문의 분야마다 또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요 사실 과학기술학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책 읽는 어떤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과학 교사분들이 참 힘들어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들은 물화생지 임용고시를 보고 과학 교사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학사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융합 사례가 시도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과학과 과학사라든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학문들을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처음에 과학사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지났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굉장히 과학과 인문학의 어떤 융합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제 조금 변화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카우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전치형 교수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연구자들이 함께 쓴 호흡공동체라는 책을 나와서 봤는데 참 그런 것이 한국에서 참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죠 그래서 사실 과학에서 한국과학이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사람들에게 알려주냐면은 정말 한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즉 과학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굉장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은 바로 뭐냐면 과학이 이 얘기가 아니라 인문학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대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철학적 관점이라든지 역사적 관점에서 또 지금 사회적 관점에서 과학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과학도 나올 수 있고 나쁜 과학도 나올 수 있는데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공의 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의 과학이라든지 과학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가 왜 중요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이런 연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호흡공동체라는 이런 책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게 봤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대전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80세가 넘은 논현층이죠 우리가 보통 할머니 얘기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과학을 읽다라는 책을 전부 이제 손수로 이렇게 노트에다 적고 또 그걸 이제 휴대폰에 다 입력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는데 뒤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저자잖아요 저자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이 책에서 좋았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울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기뻐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를 이제 만나서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같이 막 서로 다독여주고 막 이렇게 참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글 쓰는 저술가로서 그런 순간이 정말로 기쁘죠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죠 사실 이제 과학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연장에 가면은 그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러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이런 과학 못 배웠는데 이런 강연장에 와고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과학을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좋은 책 써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 그럴 때 이제 힘들지만 열심히 과학책 좋은 과학책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과학사를 30강 정도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몇 분, 40분, 30분 안에 강연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골랐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사실 과거를 통해서 과학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주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과학 문화를 키워나가고 이런 과학 뭐 독서라든지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것들이 왜 활성화되어야 되는지 그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알문 삶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알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바꾸는 지식, 삶을 바꾸는 경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은 정말 삶을 바꾸는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역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제되어 있는 지식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대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재구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게 다 같이 파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 일들을 재평가하는 거죠 그 일들이 왜 좋았는지 그러면서 그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재평가함으로써 지금 현재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재구성 재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